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해날은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초를 몸에 감고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초가 없다면 친구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지탱해주며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거칠고 위험한 바다에서 이들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셈이죠. 야, 너 현장학습 갈 거야? 왜? 네가 가면 나도 같이 가줄게.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왜? 보호자 사인 때문에 그래? 야, 그거야 그냥 조작하면 되지. 어차피 너도 맨날 그런 거 조작했을 거 아니야. 너네 엄마 때문에. 네가 날 왜 따라와? 난 최초정도 아닌데. 우린 한 팀이라며.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대답할 필요 없어. 너 나한테 계속 웃어줬잖아. 난 그걸로 너 마음 확인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고. 이거 봐. 난 다 준비됐어. 야, 이진우. 너 미쳤어? 아, 씨, 졸라더라, 진짜. 와, 야, 완전 뻥 찼네. 그치. 저게 맞는 거지. 희망 고문을 왜 해? 그게 더 나빠. 누구. advertisers. 하하. MOM Sat dia.